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상한 지랄 방해. 재단집에 두 집 왔어! 호라이즌 1강 먹고 쬐어. 호란 사지. 아래 뭐야. 여기지 마. 하나 힝값 42 어디있지? 조금 날아 놀라지마 안에 윗띄었네 적대 여기 오른쪽에도 안 있어 1hp 1hp 아래 진짜 심해 너무 심해 저 집 바로 앞집이랑 오른쪽 집 아래에서 오긴 해 여기 둘 1hp 안에서 빨리 밀어버려 안에 없어 다 나갔어 다 나간 거 같은데 나 비움이 두 번인데 못래기 안에서 잘 안 돼 나 옥상으로 갈게 넌 옥상으로 갈게 옥상으로 갈게 옥상에 있어 지븡이 HP 1 옥상으로 갑옷 너너도 적 있어요 어이퍼 하나 아 이제 문을 들어가면 나 2층으로 들어가면 안 좋아 1층 못 돌아가 우리 밖이야 2층에 떨어질게 돌아두면 안 돼 HP야 왼쪽 문에 뭐야 앞에 기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? 나 눕혀 놓은 거야? 나 꿈 왜 켰냐? 나 꿈 켰어 야 안 살렸네 그 레이스 팀 어디 있는 거야 아까 그 레이스 하나 나무네 올라가는데? 어 나 반대인데 하나 HP야 얘네 빼는 중이야 자 올라가 볼게요 앞으로 포탈 쓰고 나갈 거야 응 포탈 대기 중이다 2mp 나 세블분 거기서 못 깨났네 레이스 탑비네 레이스 탑비네 크랙도 나 갑박 깨났네 적들 반대편에서 온다 나 도움 없다 반대편 확인 지금 떨어진다 도움 없어 반대편 지붕이 HP 1 반대편 오는 걸 쳐야죠 지붕이 진짜 HP야? 응 치고 있어 도마르지 1hp 난 반반 다 치다 하나 보관 오른쪽 바이 둘 지붕이 왼쪽 하나 계속 찍어줬어 도움 끝났다 勝bek리 거의 다jekt지 오른쪽 께다 Olhajer niekmg 혼자 배워 operations 전 총 화려 총야려 앞쪽에 다른 팀이야 응 기운 잘itions 나 타밍해야 해 진짜 나 타밍해야 해 여기 바로 뒤에 응 가고 있어 내려와 봐 희망하고 레이스 겠어 양이 위에 흔들린다 윗도박 벌린다 안에서 비벼 볼게 바로 올라와 아 나무구나 나무까지 킬 염실도 깨웠어 도망 쐈어 우리atters 없어? 아 오케이 지붕에 하나 보여 적도 적 autres 적 도망가서 도망가고 있을게 적들 1층 외곽 쪽 1층 외곽 나락 HP 대단한 적 60브라 아이치으로 갈게 일자가 도망간다 빠졌다 뛰어내려 바로 붙잡았어 뭐 왼쪽에 있다? 불집? 나 궁이 있어 아이치가 안 돼 아이치 50 잘 쏘는 것 같은데? 내 공 아래로 싹 다 붙어봐요 뭐야 안에 있는데 왜 이래 바닥에 있어야 하는 판정인가봐요 불판정이라고 내가 시합할게 응 공도 공도 엄청났는데 이거 그거지 저거 내가 1층에 때 깐거 2층에 봉우리 2층 머리만 보이게 해서 깐거지 사람 좀 많이 피었는데 여기 3명이었으면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BB19 저게 가치 minion ake 궁극기 1층 궁극기 궁극기 2개 들고 산 한 20개 먹어 지금 포탄을 좀 챙기고 있는데 느낌 못 들었어 아 저기 있구나 스킨이 저랑 비슷한 냄새를 맡은 거 같아 얘네 이제 반치로 죽이죠 반치 안 죽을 수 없지 3 2 1 3 여기 빨간 줄 보였어 뭐야 사고봇인가 이거 빨간 줄 뭐야 이거 버그 인가 얘 뭐야 어디 있어 1 왔다 그렇지 와야지 자살하러 가야 돼 어 얘는 자살 안 한다 이거 그러면 좀 어 얘 안 쏜다 조항하지마 반치전 반치전 오케이 자 밀어정 팀 또 깠다 밀어정 가자 오케이 아 얘 내리막기라 내가 불리하긴 하는데 아크 터짐 시작 닫아야지 이겼죠? 이겼죠? 빨리 맞았죠? 어디 갔냐? 넓은 데서 하자 안 돼? 아 넓은 데서 평지 아 오케이 아 여기 지혁으로 온포인 잔 줄게 온포인 잔 줄게 관광술래 안 돼 왜 왜 너무 일방적으로 이어가지고 조금 미안하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런 미친놈이 전략을 바꿨는데 거무인데 아 불쌍해 아 불쌍해 한대는 안 맞.. 한대는 좀 맞아져라 아하 아하 야 이 새끼야 아하 아하 너무 웃긴 한데 깨끗하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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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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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